안녕하세요 한국수자진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자료는 퀀트 위클리 자료 7월 자금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도 글로벌 펀드 자금은 아시아 신흥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이후에는 신흥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선진 아시아 지역으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7월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6월의 순매도를 보인 이후 한 달 만에 변화입니다 다만 국적별 순매수를 살펴보면 내용이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미국과 룩셈부르크 자금이 7월의 순매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외국인 중 국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5회 순매수를 이어오던 미국이 순매도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룩셈부르크의 2개월 연속 순매도 역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글로벌 펀드들의 본사가 설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아직 추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외국인 수급의 변화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계 자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을 꾸준히 순매수해 왔습니다 7월의 순매도로 전환한 점은 달러와 강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둔화되었는데요 미국계 자금의 복귀를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